이런 가운데 요즘 서울과 수도권은 묻지마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전세 품귀 현상이 심각합니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세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2천 세대가 넘는 대형 단지지만 전세 물건은 3, 4건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114 조사 결과 이번 주 서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13% 올라 상승폭이 더 확대됐습니다. 서울 25개구 중 16개구가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을 정도로 전세 가격 오름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경기 인천과 신도시는 각각 0.13%, 0.07% 올라 전세값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이런 불안 심리가 다시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세 시장의 경우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뾰족한 단기 대책이 좀 어렵다 보니까 지금의 전세 가격 상승세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을 이사 수요와 맞물리면서 전세나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